우리 자만이가 간단하게 제가 설명하고 무대로 올라오도록 하겠습니다. 나이는 9살, 2017년 KBS 전국놀이자랑 평창군 최우수상, 그리고 2017년 KBS 전국놀이자랑 연말결선에서 인기상 수상, 가요무대, 아침마당 노래가 좋아 출연 등등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우리 포항에 우리 지진 피해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위로해 주기로 이렇게 왔는데 멀리서 왔습니다. 타이틀곡은 바로 내가 홍자반이다. 타이틀곡은 바로 내가 홍자반이다. 제이언한 것 같다. 제삼아, 저주의 한 것 같다. 이 일대부터 내 세상이다. 내가 이렇게 맡기는 마라 그 성경에도 사랑도 인생도 두 손에 관리고 산다 나의 몸을 다 부르지 마라 사망을 안다 그 사랑의 몸을 다 부르지 마라 나도 안다 이 세상이 아무리 힘들어도 혼나게 혼나게 살아난다 나의 몸을 다 부르지 마라 내가 하고 공경은 빈다 나는 아니 나의 가위로 902년 이제ай 모든 하나 안가자 이 일이제부터 내 세상은 나 내가 이렇게 바뀌는 나라 굳은 명계로 사랑도 우질로 말중 우리 여쭤 우리 여쭤 내 눈에 대해 내 눈에 대해 나의 희점은 나는 그건야 나도 안가자 우리 여쭤 나는 그건야 우리 여쭤 우리 여쭤 우리 여쭤 나는 이리 봄이 나서 살아난다 나를 봄이 사귀를 흘리는 남자 내가 나로 공개 못 잃자 내가 나로 공개 못 잃자 내가 나로 공개 못 잃자